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자 옷으로도 참 사람 청간지간 그 허는거 알아진다니인게만은 아 얄루룩은 잠바들도 하꼬건 선사 받은거 영미식어여은 옷도 그때에 그때에 맞게 입어서 하는거주 더댕이 그 잠바를 또 어떤 입어서 그때 그때 말 잘래서 그 선풍기 달달달달 그 놀개 앞뒤에 놀라운 짓가니여 검신천상이라 저 저 천장에 못올린건 점신 쓸만의 의수다게 선풍기 선풍기 벌써 선풍기 안이 돌려도 이래요 삼방들에 나왕 영아지민 우리집은 저 문들 잘 돌아놓고 개논한 도루미 이래 들어왕 저래 나가고 그는 미난 건더와 그는 영 그자 삼방에도 영 나오고 허밍되죠 그자 저 안방에만 들어왔자둠서 선풍기 날개 인역신디 날라오고 저디 붙여진거 저건 언제 돌릴거니놈인 그거 지금 칠월도 안이나신디 저거 전기세무소왕 그자 어떤거당 식혜테나 그거도 아이들이나 오고 오면 홈번석 저거 돌리주 아이고 선풍기도 일러오다게 어이 거 저 mbc에 보니까 신 알뜰장턴감신거감신디 저거 트덩강 거 어디 저 시사이불어 시사이불어 점식어 점식 이하방은 방송을 들으면 똑같이 들어도 제목으로 모교장터 알뜰장턴 저희 여성시대에서 여단 설로불고 즐거운 어두신 알뜰장턴 아니고 아이고 시끄러소유야 그걸 간단히 내놓아버려 저거 점식은 폼이냐 저거 폼이나매나게 작년이 두게 밤이 그저 무신 열띠하염이시고 선풍기 돌려도 서무 더운 못자켰네 그거 며칠을 들면 수같이 하이고 혼 이십분돌렴 어이 저것도 옛말에 아끼던 똥 똥들어간더리스 이사름아 정신 졸려 정신 졸려 저것도 양 그자 와랑와랑 저 돌렴 그자 전기세도 아까 왐쥬만은 저거 전기세 입김으로만 안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하영 그자 돌리멍 지디 저 앞이 보름마장이시면 건강해도 아니죠 텐업대장에 냉방병이여으시고요 그자 생각들 아니에요 형 그자 저것만 저것만 돌리멍 해놓으란게 여름들 감기들 걸림쯤이시고임쯤 그자님 수각이 인혁소금이신 진정한 말만 고라주어 돈 나가는 거 아까 왕 못 돌렴 곳쯤이시고 어떤 냉방병 어느저르래 우리집이 터이먹게 생겨서 이사름 냉방병임씨 냉방병 뭐냐 아방이 불베띠강 밭띠강 일러는 각시도시쯔 서머 집이서 핑핑놀몬 저거 못 돌렴 이제 7월도 아니고 8월도 아닌하신디 저거 못 돌렴 짜너민 아방냥 점 경험인 아니데요 어이 가는집마다 해나지 저거 안돌리는집이 어서 이사름아 그게 미신 뭐 매돌이 중요한거냐 아까미씨거 적절런 시기에 그럼 미신고 그러면 영어로 미신게 타이밍이 아니냐 이사름아 그게 다 맞아야되는거지 타이밍며 트는거지 미신 걔메 아방 와랑와랑 돌리멍 샤아 남신리 와랑그랑 불살려 걔네놔 와랑 아이고 개걸랑 저거 살량 기계살량냥 저 써눙하게 허멍은에 집이서 핑핑놀멍 저 테레비도 보고 테레비도 그저 안이방 잘 때도 그저 봄이나 왕왕왕왕왕왕 터렁 내불고 방마다 불도 다 켜고 거겐 아방 살고 그 전기세도 아방이 버렁 다 갚으고 커멍 거겐 삽속에 무신 마를랑은 아이고 이베띠 갓띠강 섬웃일러멍 인혁받디일 다음인 노미받디일럴거 마취왕 화건 살아보잜 홈푼니라도 그저 아이들신디 부담시기지 말고 이루지 아픔이라도 하믄 아방 조름에 돈도 들어갈까 나 조름에 돈 들어갈까 생각하멍 피가 흔하게 앳끼몽 앳끼몽 살당바두 저거 선풍기로 만족못해여 저거 못돌련 각실령 복구는 아방양 나도 이제 급빠이 우다기 나도 이제 급빠이라 급빠이 급빠이고 아방 저 냉장고도 꺼동 방이 다 음석들도 갖다놓고 산두룩 거기에 있네 그저 이 방에서 삽사 무신 말을 하려는 아이고 막아지기가 정말 저 나 저 천장에도 부청 안낼거 저 영업용으로 강거에다 그저 방에 설치 안낼거면 그거 돌리면 그저 아방양 저 삽사 돈만 나온다러면 날 저 천장에 돌아밀 사람이야 이 사람이가 아이고 놀몬집이 있어 선풍기 및 말주 6월도 아니 난 이제 음력 6월 낮엔에도 이제 있어야 될지 아이고 시키마 아이고 갈매기다방이나 시원히 앉아 갈매기다방은 갑자기 기어놔 기어놔기 좋은데 있으면 강 안이라도 죽임 진짜 이 대화중이 서답대화중이 대화중이 아 시키마 그만해 정말 나도 이제 급파이 하고자 급파이 참을래 정말